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으 어 으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우리 요리가 룰러 룰러 왜 아 진짜 아 잠깐 잠깐. 오케이 오케이. 쭉 해요 기대까지. 춤춰. 발unting 배자. 발 ers 어어 어어 어어. 어헉어 허헉! 어헉! 아chter 봐 난지 잘한다. or 아 recht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예요? 맞아요 cuts 여기 치워가야 되네 이게 하자가 중심을 놓쳤는데 중심이 실렸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살짝 눈 돌았어요. 살짝 이게 살짝 열렸다니까? 살짝 열리면서 어떤 기분이었어? 중심이 실리면 너무 좋을게. 일단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요. 심화적으로. 네, 목에서 목적 같은 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참아내기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그런 거였죠? 다른 또 화려한 기술을 좀 더 써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세요. 트라이앵글 초크를 준비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아, 이거 얼른 기술이에요. 트라이앵글 초크. 트라이앵글 초크입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잡고 빼서 여기서 안 보고 들어가요. 와, 저거 저거. 와, 저거 저거. 와! 와, 저거 저거. 와, 저거 저거. 와, 저거 저거. 와, 저거 저거. 와, 저거.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플라잉 암바. 레츠고? 플라잉 암바. 플라잉 암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잉 암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 정말. 아, 쌤의 암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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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전 여느도지가 요령이 너무 없네요. 아, 진짜. 아이고. 두 분이 결혼하셔서 진짜 부부섬 하면 대박이겠는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분도 부부섬 한번 구경 가고 싶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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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에는 프로 여자 선수가 저 밖에 없어서 파트너를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요아킹과 같이 연습을 하고 있고요. 거의 24시간 붙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훈련을 형한테 진짜 어떻게 하는지 집에서. 그러니까요. 네, 궁금합니다. 커플 훈련 어떻게 하십니까? 연습을 하루도 파트리스가 없기 때문에 싸워도 이제 연습은 해야 하거든요. 근데 싸우고 나서 연습할 때는 셀리나가 정말 무자비하게 변해서요. 하하하하. 둘 중 하나가 KO 당하지 않는 이상은 연습이 끝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사항, 좋았을 때 사항 먼저 좋았을 때 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한 훈련입니다 예! 암버, 어이 테트라운! 아이고 아이고! 에헤이! 아이고 뭐야 이게! 에헤이! 뭐야! 아이고 손톱점님! 아이고 안 좋았지 안 좋았지 야 지금 안 돼? 어 이제 안 좋았을 때 싸웠어 싸웠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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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친구 별로 사랑하십니까? 항상 매일매일 사랑하고 있습니다. 맞아도 행복합니까? Yeah, everyday.